아아앗 구독! 좋아요! 에잉!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원딜야쏘? 야 원딜야쏘 뭐야 잘할 수 있으려나 우리팀? 약간 좀 이상한데? 근데 좀 희한하게 희한하다 원딜야쏘 서포타리오스 아 미치겠네 저기요? 야쏘니? 안도와줘요? 출혈로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? 그럼 저 욕먹은거에요? 내가 먹는건 아니겠지? 아아앗 아아앗 좋지 달리자 야 포탑 먹어! 뭐해 포탑 왜 안먹... 왜 안먹은거야 이 페이크를 수호야 CS 먹어! CS 먹어! 아이 왜 못먹니 CS를 분신 아 에임쌌다? 잡았죠? 잡아 잡아! 아 아이 CS 먹어 넌 아이 거기 있지말고 CS 먹어! 먹으라고! 절 숨어있지말고! 하아 그래 내가 먹을게 그냥 이거 서포트 잡았죠 이건?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치겠다 진짜! 수호야 왜그래 아니 수호야 수호야 그렇지 잡고 잡아 한대박 야 아아 죽었잖아 이거 수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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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많아? 바텀에? 야 가봉아 오오 뭐야 가봉 가봉 니신 잡냐? 니신 잡냐? 수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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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호야 너 너 그 죽으면 아니 참막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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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디가 뭐야 야야 분신이잖아 분신을 왜 때려? 야 와 궁을 나한테 쓰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호야 야 나 나 CS 먹어도 되니? 바루스 저거 블루하고 레드 둘 다 같이 있으니까 뭐야 거기 여기 여기 원숭이 있다 조심해라 아니 원숭이 있다고 거기 가지 말고 원숭이 있다고 라인 땡기자 야 수호야 너무 들어갔어 빠져빠져빠져 야야야야 바람을 다스테이 아 아 와 엄청 사라헬들의 대결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심해 조심해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가가가가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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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카레용래 카붐용래 나이스 카붐용래 와 카붐용래 수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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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해? 형님 잘해 형님 수허야? 카레용래 방금 풀 풀 뭔데? 야 194 말이 되나? 수허야? 그래 수허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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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계속 비는 수허야? 이 따위로 나를 막으려 하다니 어? 아! 수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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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겔다요? 수허야? 수허야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일로와라 다리흐 음 철거 억제기 파괴 개쎄죠 오케이 억제기 파괴 아 잠깐만 이거 그냥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아유 수호 수호 왜이렇게 분명히 내가 서포트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사먹제기다 이거 오케이 1반입니다 끝났죠 아 잡아 잡아 이건 아니야 아하하하 수호야? 네가 마무리 할 수 있겠니? 니가 마무리 당하는 거 아니지? 오오오오 와 페이트 뭐야 서폿인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거지? 아 잠깐만 이렇게보면 서폿이 아닌거 같은데 할만한데? 5대3에 할만해 오케이 진입하자 진입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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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바로 쏘왔는데? 어떡해? 야 스호야 너 왜 탑에 있니? 됐다 못됐다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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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퍼 타일 아 서퍼 개웃기네 진짜 자아 하하하하 오케이 뭐야 이거 헐 숙명도 5대네? 오오오오오오오 이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